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미스터 LG 지금 LG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제 이제 결국은 이제 철수했고요. 철수. 철수. 어쨌든 사업 중단. 그렇습니다. 했는데 빠져버려두면 주가가. 네. 우리 김지상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상입니다. 고맙습니다. LG암 이분이잖아요. 빨간 넥타이 매셨네요. 빨간 넥타이입니다. 핸드폰도 아직 LG꺼 쓰시는데. 이미 예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사실 LG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도 LG그룹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 10년과의 단절이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과거 10년간의 흐름을 보면 가전과 TV는 인류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는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누가 봐도 10년간 역주행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과의 단절을 하고 앞으로 자동차 부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어제로서 마련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나고 나오면 결국 이 윙이 LG전자의 마지막 플래그십 모델이 됐고요. 어제 3분 봤어요 제가. 네? MBC PD인데 페이북에 올렸더라고요. 아 그거 쓰시려면? 나는 뭐지? 오늘 샀는데? 아 어제 사셨다고 그러나? 윙이 적어던데. 지나고 나오면 저는 작명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영화 제목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추락과 날개, 윙. 아 LG윙. 그래서 이게 좀 결과적으로 약간 그런 불권이 있지 않았는가. 추락과 날개가 있다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강수원 아닙니까? 강수연. 강수연입니다. 이거 알면 또 꼰대라는 댓글자라고요. 그런 건 꼰대대도 돼요. 윙. 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전화가 오면 습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돌리거든요. 좋아 보이는데? 와우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또 좋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약간 당황스러워요. 여기서 여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우리 디테일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네. 돌리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후속 연결 금지하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아. 아. LG윙. 또 LG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물론 주가는 일부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1월 19일 대표이사 입장문 형태로 이미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일부는 제로 노출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신 그 시장이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철수할 때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지금은 그 원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커진 상태에서 오히려 LG전자가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면 적자는 커지는 구조지만 이미 사업 철수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생산을 최소화해놨고 재고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분기까지 사업을 지나가긴 하겠지만 추가 비용은 제한적일 거고 수치로 얘기하면 1분기는 대략 3천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는데 2분기는 그 이하의 비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추가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 미디어텍의 보급형 AP 조달 차질이라든지 플래그십 부재에 따른 제품 믹스 악화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적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LG전자 입장에서 퀄컴도 아니고 미디어텍의 그것도 5G가 아니라 4G 칩을 조달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한계 사업을 입증하는 하나의 그런 정성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철수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LG전자 주가 재평가에 두 가지 퍼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리스크 해소였고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의 흑자 전환과 턴어라운드잖아요. 이 두 가지 퍼즐이 2분기 내에 모두 맞춰지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발목 잡고 있던 친구는 역시 스마트폰 사업 이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확실히 떨어져 나갔고. 그런데 이거 철수는 하는데 베트남 판다 러시아의 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LG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주 생산, ODM을 대폭 늘리고 효율화시켜서 자생구조로 간다. 두 번째는 매각이고 세 번째는 철수였을 건데 ODM 전략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중저가 폰 유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분은 가전과 TV에서 지향하고 있는 초프리미엄 브랜드 전략과 상충되기 때문이라도 ODM을 선택하기 어려운 전략이었다고 보여주고요. 매각은 M&I는 늘 그렇지만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무조건 싸게 사려고 할 거고 매도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입장일 텐데 그 입장 조율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베트남 빈그룹이 가장 유력했다고 보여지는데 빈그룹 입장에서는 LG전자의 베트남 생산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막강한 특허력, 미국에서의 영업력이 엄청 큰 매력이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특허가 문제가 됩니다. 베트남 빈그룹은 최대한 많은 원천 특허를 원했을 거고 LG는 미래 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를 위해서라도 특허 가치를 분명히 보존하고 싶어 했을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이지고요. 실제로 LG전자의 통신 특허 가치는 막강합니다. 4G, 5G 관련해서 표준 특허만 2만 4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업계의 선두권이고 기업 가치는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번 계기로 6G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을 하면서 산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커넥티드카, 로봇 같은 성장 사업 육성의 통신 기술을 기폭제로 활용하겠다. 통신 디바이스를 안 만드는데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시너지가 확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비용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겠지만 원천 기술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IoT든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로봇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신 기술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천 특허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6G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어차피 4G, 5G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LG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과 더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단말기로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정말 10년 동안 5조 적자를 받던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발표를 보면서 10년 후에 삼성 휴대폰은 어떻게 될까? 저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10년 후예요? 10년 후에 과연 삼성은 그러면 괜찮을까? 괜찮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게 엄청 고성장하다가 사실 성장이 멈춰버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LG가 계속 일부러 잘못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겠어요. 물론 몇 가지 있긴 있었지. 뒤에 가죽대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윙도 그렇고. 그런데 삼성은 그러면 중국의 3사 샤오미, 오퍼비보와 애플 사이에서 계속 영역을 구축하고 확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제조 경쟁력은 일단은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 SCM은 글로벌 월등하게 1등이고요. 그러니까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조달받는 능력이 가장 앞서 있는 거고, R&D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애플이 판을 받고 나서 그렇지 우리 R&D 역량이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트렌드에 있어서 신 모델을 빠르게 출시하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삼성은 소프트웨어 역량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이지고, 다만 스마트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숙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전이나 TV처럼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상위 업체들이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환경에서 수익성이 좀 낮아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가 저는 경쟁에서 밀린다고 보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수익성이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혁신이라는 부분이 향후에 IoT든 이런 자율주행까지가 연계되느냐, 허브로서 스마트폰 역할을 해주는 이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말씀드리고 보니까 삼성도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겠네요,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아니, 뭐 하웨이 마감하면 삼성이 다 먹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거가 징후가 아니냐 이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삼성도.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LG 걱정을 먼저... 그러니까 빨간 맥타이니까 오는군. 일단 뭐 그래서 매각은 잘 안 됐고, 철수로 가는데, 철수하는데, 저는 이게 철수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수를 하면 공장도 있던 장비 떼고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감가상각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래서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그분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얼마나 손실이 줄어들지 한번 저희가 산출을 해보면, LG전자가 지난 5, 6년간 엄청난 효율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산기지를 한국에서 철수하고 베트남 중심의 체제를 갖췄고요. ODM 외주 생산 비중도 50% 이상 대폭 늘렸어요. 그리고 플랫폼이나 모델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적자가 줄지 않아요. 1조 원 가까운 적자가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판매가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규모의 경제가 축소되면서 손신률이 악화됐기 때문에 적자가 유지된 건데, 3,700명 정도의 인력이면 인건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3,000에서 4,000억 정도면 추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1조 원까지 적자가 발생했느냐. 결국은 윈과 같은 플래그십 모델의 개발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소진 비용이 결국은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매년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일단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인력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계속 이슈가 좀 됐지만, 이 3,700명의 인력에 대해서 고용 승계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일부는 우리 CTO 산하의 개발 인력으로 흡수가 될 거고, 일부는 LG 마그나처럼 신생 법인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일부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모바일 기술을 필요하는 계열사 쪽으로 전환 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은 승계되더라도 내부에서 흡수하는 인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신규로 채용할 인력들을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라는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부담이 대부분 해소된다고 본다면, 결국 LG 전자 스마트폰에서 올해 1조 원 남핏의 손실이 나는 부분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3,700명 중에 2,200명이 R&D라며요. 대충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R&D라는 게 휴대폰 R&D 하다가, 어차피 석사잖아. 저쪽 가서 그러면 자동차 R&D 할래? 이런다고 협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연계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6G 원천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원천 기술 연구가 있어야 될 거고, 자동차도 결국은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 관련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가전으로 가더라도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LG 에너지 소울순을 가게 되면, 어차피 배터리라는 게 모바일 기반으로 최적화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의 당연히 R&D 인력들은 필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신규 인력을 뽑아서 트레이닝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업에서의 적응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LG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합니까? 그렇습니다. 잠정전자랑 같은 날짜가 되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다 삼성전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LG전자라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시장의 컨셉스가 최근에 1조 한 2천억 원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이 가능할 거로 좀 보이지고요. 여기에는 MC 관련 스마트폰 손실이 3천억 정도가 반영된 겁니다. 만약에 1분기부터 중단 사업으로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만큼 가전과 TV가 좋습니다. 홈코노미 수요가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전기차 부품 위주의 체질 개선 효과가 뒷받침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전의 경우는 대용량 제품이라든지 최근에 오브제 컬렉션이라고 해서 공간 맞춤형 디자인의 가전들, 쉽게 말하면 색깔 예쁘게 하고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졌어요. 오브제? 냉장고니 뭐 이런 게, 저도 지금 쓴 냉장고가 제가 자취할 때 제 전 자취하던 분이 주고 간 거거든요. 지금도 그걸 써? 네. 하여튼 소비 안 해. 그런데 냉장고 워낙 오래돼서 한번 사려고, 얼마 전에 쿠팡 며이 있는데 들어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가. 한 300 하나? 네. 300이 뭐 비싼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주는 효용에 비해서 나는 절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네. 왜 안 돌리지? 저는 한 80에서 100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냉장고가. 럭키 금성이야. 왜 그러세요? 골드스타. 80만 원이 어디가 있어. 냉장고 뭐 있어요? 플라스틱 박스에 그냥 냉동기 돌리는 건데. 요즘에 국내 가전제품을 보면 대부분은 다 100만 원 이상이 형성이 되고, 엄청 비싸요. 그 비싼 거는 300만 원, 400만 원이 일상적인 판가가 됐거든요. 그게 결국은 프리미엄화 되는 과정에서 엘전자가 그만큼 ASP 상승 효과가 크고, 마진도 높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짝에 디스플레이 안 달려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문짝에 디스플레이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쓸 때는 없어, 솔직히. 우리 집 문짝에 달려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전혀 쓸 때는 없더라. 아니, 그 디스플레이가 냉장고, 난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와이프 친구분들이 오면 깜짝 놀라고 가거든요. 그런 과시효과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쓸모는 없더라. 과시효과. 물론 그 내부에 뭐가 있는지를 열지 않고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니, 어차피 끝낼 걸 뭘 열지 않고 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그냥 샀어, 안 샀어. 고가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정프로님 같은 그런 잠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라도 엘전자의 가전의 미래는 발달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TV도 보면 사실 패널 가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30인치나 40인치 때 패널 가격은 무려 1년 전에 비하면 70%나 올랐어요. 정상적이면 TV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엘전자의 경우는 70인치 이상 초대형, 그리고 OLED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역시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OLED TV는 작년 1분기가 40만 대였다면 올해 1분기는 80만 대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충분한 도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의 우려는 반도체라든지 패널, 원자재 같은 원재료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분명히 가전과 TV는 이런 프리미엄 중심의 믹스 개선과 ASP 상승을 위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립니까? 우리나라만 팔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트렌드예요. 우리가 집콕, 홈코노미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코로나 환경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작다고 생각하고 집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외의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큰 집 수요가 는대요, 실제로. 가정이 소중해졌고 가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TV 역시도 수익성이 좋다는 거고. 그 부분이 바로 1류 사업인 가전과 TV, 그리고 2류 사업인 스마트폰과의 그런 본질적인 경쟁력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전은 따라오는 업체가 없나요? 예를 들면 삼성이랑 LG가 현재 프리미엄 가전을 전 세계 주도할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을 따라가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북미는 월풀이 제일 잘하고요. 유럽에서는 일렉트로룩스가 잘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3강, 4강을 얘기할 때는 그 업체들까지 얘기하는데... 거기도 다 프리미엄 이런 거 해요? 프리미엄 비중은 LG하고 삼성이 많이 높고요.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는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고객들의 수요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일렉트로룩스도 TV가 좋아요? TV 있어요? TV는 없습니다. TV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가전 중에 백색 가전 플러스 TV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V가 가장 큰 아이템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 주변에서 쓰는 전기 제품 중에. 그런데 그거는 없는 거죠. 월풀도 없는 거고. 월풀은 우리가 생활 가전이라 하면 보통 냉장고 같은 주방 가전. 그렇죠. 세탁기 같은 생활 가전. 청소기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들인 거고. 사실 에어컨도 그쪽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전과 TV와 정말 스마트폰을 같이 하는 회사는 글로벌이 삼성과 LG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그만하더라도 과연 가전이나 IoT 사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기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기업들 다 하지 않고도 충분히 기술력을 내조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업체들도 같이 하는 업체도 물론 있습니다. TCL이나 하이얼, 하이센스 이라든지 종합 가전업체로서 하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건 중국 업체들은 항상 그들만의 리그고. 중국 시장에서만 경쟁하고 있는 측면이고. 해외에서는 역시 저가 입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국내 업체들과의 매출 격차는 굉장히 크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거긴 해요. 우리나라 양사가 세계 TV와 프리미어 가전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애플만 아니었으면 스마트폰도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었고. 피처폰 시절에는 굉장히 잘했으니까요. 그런 창조적 파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네네. 아, 애플. 그러면 이제 전략, LG그룹에. 앞으로는 이제 뭘로 LG는 확실히 그룹의 전자의 힘을. 단연코 자동차 부품이죠. 분명히 LG그룹이 삼성그룹보다 역량이나 기회면에서 앞서 있는 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면 결국은 구동계가 배터리하고 모터가 다잖아요. 물론 인버터고 다 있는 거지만. 그랬을 때 배터리와 모터를 가장 잘하는 그룹이 LG그룹일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말할 필요도 없고요. LG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세탁기 모터가 전기차 모터랑 가장 닮아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탁기 보시면 1년 내내 하루 종일 돌아도 10년간 멀쩡하잖아요.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저소음, 에너지 효율이 중시되는 모터거든요. LG가 제일 잘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인버터인데 인버터 역시 LG가 가장 앞서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네. 배터리, 모터, 인버터. 맞습니다. 뭐 있어. 전장 이런 것도 다. 더 말씀드려볼게요. LG전자가 전기차 관련해서도 전동 컴프레서를 하고 전기차 차내 충전기를 하고 DC-DC 컨버터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GKW를 인수했기 때문에 램프 사업을 다 내재화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계기판, 내비게이션, 오디오, 텔레메틱스까지 이어지는 인포테인먼트도 LG전자가 글로벌 선두권이거든요. 에어컨 좋고. 에어컨 공조기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LG 이노텍은 소형 모터와 센서 그리고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고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샤시하고 타이어를 빼면 LG그룹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있다고 봐도 되고 그만큼 또 역량도 앞서 있습니다. 도요타 CEO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면 그게 스마트카다. 실제로 LG그룹이 그런 역량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마그나가 글로벌 3위 부품업체인데 왜 LG전자랑 손을 잡았냐라고 보면 이러한 내재된 전기차 역량을 크게 본 거고 결국은 에프카를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에플카? 그렇습니다. 어차피 북미 사업자고 에플카 쪽에서의 확장성을 본다면 마그나가 제일 부족한 게 모터를 중심으로 하는 파워트레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LG를 통해서 보완받고 싶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계열사별 동향을 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LG전자 자동차 부품 올해가 턴어라운드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부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인포테인먼트 프로젝트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GKW 램프 사업의 이익 기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G전자의 자동차 부품 매출은 43% 급증한 8조 원에 이를 거고요. 영업이익도 흑자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비에 비타 멀티풀을 한 15배까지도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죠? 몇 배죠? 지금은 우리가 사업부별로는 따로 목표주가 산출할 때는 쓰지만 전체 회사의 이비에 비타는 4배, 5배밖에 안 되죠. LG전자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싸요. PR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VS 사업 가치만 저희는 5조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다릅니다. 자율주행 에이다스 카메라 글로벌 1위예요. 시장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노텍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미 전기차 업체에도 이 회사가 퍼스트 티어의 지유를 확보하고 있고 그 자율주행 카메라 매출만 지난해 한 2,800억 정도였고요. 휴대포만 하는 게 아니군요. 카메라를. 모든 카메라는 제일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북미 전기차 업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품질 검증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메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VTX 모듈, 라이더, 레이더 센스 모듈까지 지금 전부 다 개발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자율주행차로 갔을 때 카메라가 차량 한 대당 13개까지 늘어납니다. 보통 우리 차량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지만 차량당 탑재량이 13개까지 늘어나면 실제로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과 대등한 규모까지 이를 거거든요. 대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LG 이노텍이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플렉서블 OLED가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를 선도하고 있는데 향후 고급차를 타시면 앞에 계기판이나 전면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계기판에서 내비처까지 이루어지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연결선이 없이 하나의 통합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게 돼요.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 쭉 구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씹리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5년 이후에 이게 주류적인 흐름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걸 구현하려면 LCD가 아니라 플렉서블 OLED가 돼야 하고요. 당연히 그 자유로운 공면이라든지 야간 시인성에서 큰 강점을 가지거든요. 이쪽 시장 역시 LG 디스플레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GM 캐딜락에 들어가는 38인치 초대형 플라스틱 OLED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 CS도 이슈가 됐지만 38인치나 들어가요? 38인치. 가장 지금 기술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동차에? 그렇습니다. 어디 운전석에? 계기판부터 내비전까지 앞이 전면에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구현한다고 보세요. 굉장히 예쁘고 38인치? 그렇습니다. TV 보셔도 될 거에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운전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벤치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가는 스크린 역시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어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또 선두적인 입지와 그 가치를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롤러블이야말로 차량 미래차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롤러블? 왜요? 아니 평상시에는 없어졌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상소문처럼 쭉 계기판 나오고 롤러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LG가 이렇게 좋았냐고 막 지금 전재산 턴다는 분들도 있는데 LG 전자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크는 뭡니까? 일단 리스크라고 한다면 기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인해서 혹시라도 턴어라운드가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원가적인 부분은 모든 세트업체가 공통적으로 느낄 겁니다. 반도체, 원자재, 패널 이런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좀 하반기에 둔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런 단기적인 실적의 흐름을 떠나서 큰 틀에서 밸류이션 재평가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부분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올해 기준 영업이 연간 4조 8천억이 발생합니다. 시가총액 26조거든요. PER 8배. 이제는 그런 고질적인 저평가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재평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글로벌 가전업체 PER이 평균 한 10배 안쪽 아닙니까? 그래도 채널이 좀 많이 올라서 2배 비타 기준으로 본다면 6배, 7배 정도까지 받고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LG전자가 전체적으로 피어그룹 대비로도 많이 저평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이었던 거죠. 만성 적자 하나 저거.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 주가에 반영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성 적자 하나 없어진다. 이거는 주가에 반영된 거죠?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1월 말에 사실 그때는 스마트폰 사업 중단 기대감 가지고 주가는 19만 원까지 가졌던 부분인데 지금 주가가 16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은 정말로 리스크가 해소된 시점인데 그런 재평가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실적의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자동차 부품의 수익성에 주목한다고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는 비용 별로 없나요? LG전자 어쨌든 폰 지금 쓰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몇 프로는 그래도 차지하던데 AS 계속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스마트폰 정포인님 몇 년 쓰십니까? 저는 2년.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스마트폰 AS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는데 20년 동안. 보통 이제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LG전자가 부품의 재고를 확보했고 소프트 업그레이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AS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건 비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판매된 게 1년에 2,400만 대니까요. 2,400만? 네. 2,400만 대가 굉장히 적은 거죠. 삼성전자는 2억 8천만 대를 파는데 2,400만 대에 대해서 AS표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아니라 LG서비스센터장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러브 디테리안까지는 저한테 말고 LG서비스센터에 문의하세요.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저 리서치센터장입니다. 서비스센터장. 이 정도는 LG전자 관련해서는 궁금증들 아마 많이 해결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LG그룹에 증권이 있었으면 무조건 사장하실 분인데 아깝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키움증권이시죠? 키움증권의 김지선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너무 재밌고 아주 정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